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그 제 5과목 그죠? 구조원리라고 하는거죠?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100%예요 100% 화재안전기준을 내는거죠 우리가 관리사 시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재안전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암기 안하고 뭘 어떻게 관리사 합격하겠다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10년까지 못 붙여요 10년 공부 기간을 좀 물어보면 또 어떤 분들 학원에 그 전에 저 공부할 때도 저 관리사 처음 공부하러 미동학원을 가봤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몇 년 됐어요? 10년짜리 10년 공부한 분들이 줄비학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사항이 뭐예요? 화재안전기준을 함기를 안한다 이거지 몇 개만 암기하는 거예요 추려서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본인이 판단해요?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본인이 그걸 고를 수 있어요? 잣대가 뭔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항목도 다 중요하다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걸 힘들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해가지고 매일 암기해 나간 분은 단방에 합격하는 거지 저는 다 암기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새까맣게 들 때까지 계속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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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에 두 문자 따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고 딴 사람, 딴 분들은 막 쓰는데 난 못 쓰더라고요 다섯 개 쓰라면 두 개 생각날까 말까 해 왜 그러나 했더니 두 문자를 안 따서 그래요 할 수 없이 뒤늦게 시험 3개월 전에 두 문자 따기 시작해서 암기를 시작을 했죠 다 암기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단방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1년, 1년으로 끝내는 거 아니냐고 1차, 2차, 동시에 답을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대 아직도 화재안전기준 암기를 1차라고 해서 1차 때는 안 하려 어림없는 1차 때문에 이런 거 다 그냥 줄줄줄 그냥 답이 팍팍팍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 통한 사람은 위험물 과목을 90점 이상 맞는 거고 화재안전기준은 미리 암기를 시작한 분은 이 구조원리 90점 이상 맞는 거예요 과락, 위험물 과락만 없으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80점 이상 짜리가 한 과목 나오면 무조건 붙는 거 아니에요 과락만 없으면 답을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대 그럼 서령 화재안전기준이나 법령을 암기를 안 시작하고 1차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통과할 수 있겠지 그럼 통과하면 뭐 할 건데 2차 가서 막막한데 2차는 무조건 필수 암기가 돼야 되는데 1차만 계속 붙을 거예요? 붙어서 유효간 놈하고 또 1차하고 또 이거 할 거예요? 동시에 최소한 1차 공부 시작할 때 최소한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 그 교제 제가 광고해서 싫으면 딴 사람 거 살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그 교제를 썼고 그걸 위해서 강의도 별도 과목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겠느냐 아니 관리사예요 핵심 코어 아니냐고 그게 됐으면 고주관리는 그냥 눈에 보면서 답지 켜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세요 하세요 소화 기구 손부 맨 위에 쓰니까 위에 이거 하나 함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에서 공직 관문위는 해라 그러면 여기에 앉긴 애들 쭈르르 있을 거고 그 밖에 있는데 만약에 위락 맨 위에 쓰니까 위락이에요 공직 관문위는 얘가 꼭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고 있으면 얘를 낼 수는 없지 여기 냈겠지 그럼 뭐 이게? 30, 50, 100, 200이? 또 단 준의 불이면 이런 거지 주요구집과는 내와 불, 내불, 준불연 내와 불연, 준불연으로 됐으면 이거의 두 배 정연 이거의 두 배 두 배마다 능력 단위, 일단위를 빛에 아라 이런 얘기예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예요 가장 핵심이고 수학에서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여기에 부속 설비 추가가 있잖아 추가가 어렵지 일단 이 문제예요 맞는 거예요 위락은 30부터 출발이예요? 1번 틀렸고 장례식장 공직만 위에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기 있겠지 100이겠지 하나가 빠졌어요 공직관문의 장 여기 장, 장 들어와야 돼요? 공직관문의 장 아이고 중요한 거 장, 장 여기 있어요 장은 50이에요 그게 틀렸지 그 다음에 창고나 관광휴게시설 창고시설은 창고시설 여기 창고시설은 뭐예요? 창고 관광은 100이죠 100 이건 안 된다니까 이거라고요 여기 두 개 없으면 여기라고 보시라고요 그 밖을 뭘 낼 건데 문제 낼 수도 없네 100이라고 100 맞는 건 3번이라고요 맨 마지막 건 200이라고 100인데 이거 낼 것 같아요? 이건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밖으로 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밖에는 뭔데? 구체적으로 찾으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서 문제를 내? 위, 공직관문의 장 30, 50, 100, 200 필수함계 주, 내, 불, 준 주, 내, 불, 준 꺼지는 이거의 두 배 이거에 걸리면 60, 100, 200, 400으로 적용시킨다 이거죠 3번이 그래서 맞는 거니까 3번이 맞는다 넘어가요 102번 도르토널 화재 안전 기준 도르토널 화재 안전 기준은 별도 뒤쪽에 있죠 거기는 일반 시설과 틀리게끔 소화기는 50미터마다 이런 말이 있고 엇갈리게 이런 말이 있어요 물분무가 있는데 물분무 물분무는 비교적 나중에 정비되고 지금은 오래됐다고 하지만 물분무 제가 어떻게 한 게 물분무는 6.25는 3시 40분에 발생했다 발발했다 천일이 왔다 6.25는 3시 40분 6LPM이에요 기본 6LPM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의 방수구역은 25미터를 기준한다 이거 뭐예요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6.25는 3시 40분이라고 이거 중요한 수치예요 이미 이렇게 암기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 25미터는 맞아요 6.25에 25 4개가 아니라 3개예요 3시 시간도 틀려요 3시 40분 3개 40분 6LPM 메타 좌석마다 그거 중요한 게 다 맞게 써 있는 거지만 재현설비 재현설비 설계 화재 강도 20메가와트예요 맞다고 해요 맞는 건데 워낙 중요한 수치라 그때 연기 발생률은 80 메타 삼성퍼 세크 이런 수치는 거기 있지만 잘 좀 기억해야 할 수치 103번 미분무소화설비네 미분무 미분무소화설비는 최근에 화재안전기 중에 들어왔죠 미분무 물분무보다도 더 잘게 물방을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나 선박 같은 데서는 물이 부족 물을 무한정 싣고 갈 수가 없잖아 바닷물 쓰는 건 아니에요 일반 물을 슬쿠 가는 건데 소화용수로 무한정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 데는 물이 미분무는 잘게 쪼개니까 원래 물은 조금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미분무 설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이 적은 거예요 물이 수원해양이 기본적으로 적어요 이때 문제만 하자고 기본 이론은 이론 강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때 수원해양은 미분무의 수원해양은 N, D, T, S N, D, T, S 여기는 곱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 해설에 미스프린트 곱하기 V가 아니라 플러스 V 이건 배관용적이잖아요 다 한 상태에서 배관용적에 채워지는 물거지도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워낙 물이 귀하게 쓰는 거야 최소 물 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분무는 배관용적이죠 배관용적도 채워질 거 아니에요 물로 그것까지도 감안해요 여기서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가 아니에요 수정하세요 수정 이게 도학이라고요 여기는 곱하기죠 N, D, T, S 플러스 V 암기해 N은 뭐예요? N이 N이 N은 뭐예요? 갯수겠지 갯수 그죠? 미분무는 헤드갯수 헤드, 헤드갯수 그대로 적으면 20개 헤드갯수 20개 그 다음에 D는 T 한 개당 설치 설계 유량이잖아요 유량 D 50으로 줬네요 50 50인데 50 LPM을 줬어요 50 LPM이 근데 나중에 이 수원 이게 수원 Q인데 이게 메타삼성으로 나오잖아요 메타삼성으로 그죠? 메타삼성 이 공식도 메타삼성이고 우리 문제도 메타삼성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로 하면 리터잖아 얘를 뭘로 고쳐서 여기 50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1000이니까 1000리터가 0.05 메타삼성 퍼 미닛이네요 그죠? 0.05 이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D가 D의 단위는 메타삼성 퍼 미닛이 들어간다고 이 공식에서 이걸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 T는 T는 방사시간은 1시간인데 미닛이 미닛 기준이기 때문에 1시간이니까 60 60분을 곱해야 되고 1시간은 1시간 동안 하니까 60분 왜 그 다음에 S는 S가 S는 해설해보면 안전율인데 안전율을 주면은 여기는 2점이 줬어요 안 줘도 2점이 이건 암기하세요 이게 1점이라는 것을 안 주면 본인이 1점이 기억해서 해야 된다고 1점이 안전율이 1.2 이상이니까 1.2는 본인이 기억하고 안 주면 본인이 그것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를 도하기 배관용적 배관총 최적을 내야 되죠 또 메타삼성으로 내는 거죠 얼마 이걸 얼마를 둬야 돼 0.06 메타삼성 됐네요 다른 단위였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환산해야 되는데 그대로 줬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메타삼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 뒤도 방사장도 메타삼성 포함 미닛 미닛이니까 1시간이면 미닛 60분으로 와야 된다 이거 안전기수 1.2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전부 하니까 답이 나온다 예 넘어가요 104번 플로팅 루프탱크 FRT죠 콧루프탱크 고정지분군은 CRT라고 하는 거고 얘는 플로팅 루프탱크 얘는 뭐예요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 여기 액면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철판을 하나 띄워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불 나도 여기는 불 붙는 게 아니죠 철판이 뚜껑이 씌워졌으니까 이것이 이게 유량 액면인데 유량 액면이 올라가면 올라올 것이고 뚜껑이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플로팅 부상지분 구조라는 거네요 부상지분 구조 이걸 쓰는 것은 방출구는 특형만 사용한다 특형 FRT 부상지분 구조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동그란 탱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철판이잖아 그럼 화염은 유류는 여기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환상 부분 뭐 탱크 옆면과 굽돌이판으로 여기 쭉 이렇게 굽돌이판이 이루어지겠죠 끝에 이루어진 이 환상 부분 여기에만 포약재가 살포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자꾸 이용해내잖아요 그럼 여기 이 면적은 어떻게 가야 돼 넓은 면적에서 작은 면적을 빼면 되겠지 넓은 면적에서 이 여기 면적 환상 부분 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를 집어내내 포를 뿌릴 거냐 해서 포약재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넓은 면적에서 이 철판 면적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걸 알아야 되나요 이거 이거 하면 이거 직경 알아보면 넓은 면적 나오겠네 그죠 4분의 파이디자성 그 다음에 얘 직경을 알아야 되나요 이거 요 직경 요 직경은 뭐예요 넓은 직경에서 요 사이 거리를 요 사이 거리를 두 개를 빼면 이거네 사이 거리를 줬어요 탱크 내면과 곱돌이판이 여기가 1.4 여기도 1.4 전체 D가 전체 D가 얼마예요 전체 D 줬어요 40m 직경 40m 1.4m 1.4m 있고 이거 이거 전체는 40m 환상 면적 환상 면적만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래는 4분의 넓은 면적은 4분의 파이 D 자세니까 40제곱이잖아요 넓은 면적 빼기 작은 면적은 4분의 파이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게 D니까 스몰 D니까 40 빼기 1.4 곱하기 1.4가 요기도 있고 요게 빼면 되네 2.8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37.2 그러면 파이 곱하기 37.2의 제곱 이러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 환상 부분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4분의 파이 그죠 아 이거 D자성 마이너스 D자성 아니요 40자성 요거 공통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37.2자성 그 환상 부분 일반적인 공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분의 파이 넓은 거 빼기 스몰 D자성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스몰 D는 본인이 구해와야 되죠 큰 직경에서 굽돌이판과 탱크 옆편 가위 거리를 두 배 이쪽 저쪽 있으니까 요쪽 있고 요쪽 있으니까 요걸 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걸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이걸로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다 정리돼가지고 이게 포소화약재의 약재량 포약재량은 포약재량을 Q로 넣으면 포는 어떻게 해요 포는 면적에다 하는 거지 우에다 면에다 때리는 거예요 가스 개념은 최적 개념이지만 그럼 A자 이거 AQTS 약재농도까지 AQTS죠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게 A라고 여기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Q는 뭐예요 Q는 뭐예요 분당 방출량 10 적고 시간 20분 적고 약재농도 약재농도 적겠죠 어디 있어요 3% 뭐 다 나온 거네 그럼 써보면 어떻게 그냥 써보면 그냥 그대로 쓰면 4분의 파이 A를 먼저 쓰면 되죠 40의 제곱 마이너스 37.2의 제곱 이게 A잖아 곱하기 Q 뭐 딴 거 뭐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 곱하기 T 20분 곱하기 약재농도니까 3%니까 0.03 이게 포약재량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018.11 이게 답이라는 거죠 1018.1 한번 써볼게요 리터 왜 리터예요 이 방사량이 10 10 10 리터 퍼 얘가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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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미쳐 리터로 했으니까 리터 나오지 이게 포약재량이고 참고로 수원의 양은 수원은 물 물을 얘기한 거예요 물 수원은 물을 얘기하잖아요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해 포약재량을 포약재량을 1011.1018점 포약재량 우선 1018.11을 S 0.03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원의 양이 수용액의 양이 전체 개념이 수용액의 양 수용액은 뭐예요 물과 약재 합쳐진 게 수용액 그중에 약재는 포약재량 그중에 물은 수원의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환원하면 이게 수용액량 수용액의 0.03%가 이거였으니까 그럼 이 수용액에다가 수용액량에다가 이제는 수원의 양은 뭐예요 100배기 0.03%이네 그렇죠 1-0.03 이걸 하면 물 순수한 물의 양이 나온다 이런 거죠 참고 삼아서 얘기했어요 1-0. 감사합니다.